오늘 저희들이 7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희들이 8월달을 맞이하는데요 삼복더위를 저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복 지났고 중복 지났고 말복이 남았는데 벌써 8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번 주 한 주간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나눌까요? 오늘 손악비 같은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한번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데 손악비 같은 은혜가 오늘 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 여러분 그냥 그 폭포를 내가 지금 막고 있다 그렇게 오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또 바라고 또 얼음 냉수 같은 은혜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거기에다 미숫가리를 타서 시원하게 들이키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치미 같은 살얼음 둥둥 떠있는 동치미를 그냥 시원하게 오늘 마신다 오늘 말씀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이시 지은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시편 23편을 가장 다이시의 시 중에 백미로 뽑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작곡가들이 이 시편 23편에 곡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작곡가들, 한국의 목사님들, 장노님들 또 한국의 그런 음악 하시는, 작곡 하시는 분들 정말 이 시편 23편으로 많은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암송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제가 이제 94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제대하고 복학했을 텐데 목포 아가페코랄이라는 기독교 합창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페코랄 활동을 아주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코랄이 1년에 두 차례 전기연주회를 갔습니다 봄에 한 차례, 가을에 한 차례 이렇게 갔는데 한 번은 지휘자님께서 이번 연주회는 시편 23편 곡으로만 연주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시편 23편 곡들을 한국 사람이 지은 곡이든 외국 사람이 지은 곡이든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하나 엮었어요 자그마치 25곡이 돼요 25곡 그중에서 우리가 한 번 연주회 할 때마다 보통 스테이지를 두 번 이렇게 서거든요 한 번, 두 번, 중간에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이제 3스테이지, 4스테이지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한 번 스테이지 설 때마다 3곡 정도를 불러요 그래서 그 25곡 중에서 우리가 13곡을 연습을 했습니다 반년 동안 연습해가지고 가을 전기연주회 때 발표를 하는데 그때 불렀던 곡들이 계속 이렇게 제 인생에 어려운 순간마다 굉장히 힘과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나훈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곡한 곡이 있어요 베이스가 이렇게 부르면 아주 멋진 곡인데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 우리 나행수 집사님이 오셔서 이 곡을 불렀는데 굉장히 우리 한국 성가 중에 정말 고전 너무나 이 마음의 향수 같은 그런 은혜가 되는 곡입니다 또 여러분, 김두한 장노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서울 영락교의 장노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또 많은 곡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어지신 목자라는 곡이 있어요 이건 이제 테너가 부르면 멋진 곡인데 어지신 목자 양목이시는 곳 우리 이제 전봉수 집사님이 한번 불러주시면 참 은혜로울 거예요 이런 아주 정말 은혜로운 곡들 이런 곡들이 다 10편, 23편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힘과 이한을 주는 그런 노래가 됐습니다 또 여러분, 이일레라는 무명의 작곡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여러분 들으면 굉장히 유명한 곡을 지으신 분입니다 산토끼라는 동요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동요를 작곡하신 분 이분이 이제 동요 작곡가인데 보통 동요를 작곡하신 분 동요, 이 동시를 쓰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순수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곡이 나오겠다 싶어요 여러분 산토끼 노래 잘 알죠?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이 짧은 이 노래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그 동심을 키워주고 어린이들의 정서를 순화시켜주고 너무나 좋은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거꾸로도 할 수 있어요 깃토산야 깃토 늘 뛰어나느가 쫑강쫑강 서면 뛰 늘 뛰어나느가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시작 깃토산 산토끼 반대로 깃토산 우리 애들은 참 이상해요 뭐든지 거꾸로 막 붙여요 거꾸로 이분이 또 지은 아주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고향의 봄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이 곡은 경로당 가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불러지면 어르신들이 막 울어요 고향 생각나요 해외 동포들한테 이 곡을 부르면 어떨까요? 이분이 작곡한 곡인데 근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크리스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 이 10편, 23편을 가지고 또 어린이들 위해서 곡을 하나 지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곡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21세기 통일 찬송가에 들어왔어요 세 찬송가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순수 한국인이 작시하고 한국인이 작곡한 곡입니다 여러분 이 568장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568장 568장 보시면 찬송가의 제목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 그렇게 돼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가사 첫 줄을 그 찬송가의 제목으로 잡는데 원래 10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분이 어린이를 위한 곡을 쓰기 때문에 여호와보다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더 친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얼마나 이 곡이 단조로우면서도 정말 부르기 쉬웠게 작곡을 하셨는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죠? 저는 아주 주일학생 어렸을 때 이 곡을 배웠어요 그때는 여호와는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단조로우면서도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곡을 이일레라는 분이 작곡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2절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0편 23편 이 말씀은 다이시 자신의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시입니다 자기가 사우랑에게 쫓기면서 그 겪었던 그 고난과 또 그 모든 연단을 다 이 시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자기가 목자가 친 이 목동이 돼가지고 목자가 돼가지고 양을 이끌고 다니면서 느꼈던 그 자기의 경험을 이 시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시냐 내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시냐 내 인생의 참목자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여호하시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심오한 질의를 깨닫고 여러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자기의 목자와 양의 관계 비유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 인생의 목자가 누구신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목자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목자가 되세요 오늘 다이시편 23편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양이 어떤 짐승일까요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양은 여러분 동물 중에서 아마 가장 연약한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양을 실제로 처음 보았을 때가 있어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정말 실물을 처음 봤을 때가 제가 고2 때였어요 고2 때 고2 때 제가 전대 전남대학교 그 부근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마 전대의 정문에서 왼쪽을 이렇게 지나가면 전대 상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농과대가 나오고 이랬어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북구청이 나오고 거기에 전대 후문이 나오죠 그런데 그쪽에 이제 제가 88년도 좀 기억하는데 그때는 그 허 볼판이었습니다 논밭이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하도 신기해서 처음 본 짐승이어가지고 가까이 가봤어요 아마 그게 이제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에서 기르는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양을 처음 보고 나서 좀 놀랐어요 양을 처음 본 느낌이 무엇일까 그 소감이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게 생겼던 거예요 처음 봤으니까 생소하고 이상했겠죠 이게 뭐 우리 한국은 양은 별로 키우지 않고 염소를 많이 키우죠 의겸소 염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친숙해요 뭐 어디든 염소대가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들 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염소보다는 좀 크고 그렇다고 이제 많이 큰 것도 아니고 송아지보다는 좀 작고 그런데 이게 이제 염소들은 어때요 이렇게 좀 날씬하잖아요 매끈하니 잘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염소는 털이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털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털이 더부룩하면서 그것도 이제 곱슬곱슬 이렇게 곱슬 털인데 온 몸을 감싸고 있는 온 몸을 덮고 있다고 표현한 게 맞겠습니다 거의 눈까지 다 덮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친숙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이상하고 좀 징그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잘 빠진 염소들만 보다가 통통하면서도 그냥 두리뭉실한 그런 걸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느낌 두 번째 받은 느낌이 더럽다예요 더럽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양떼하면 양떼 털옷 하얀 솜 털옷 또 양떼 구름 하얀 뭉개 구름 이런 걸 생각하다가 그런 환상이 팍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너무 더럽더라고요 목욕을 생전 한 번도 안 한 양인 것 같아요 온갖 먼지와 그다음에 똥딱지가 그냥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서 막 뒹굴고 그런 아무튼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양에 대한 첫 느낌이었는데 지금도 양떼를 보러 한 번씩 무등산에 양떼 목장이 있어요 대관령에 가니까 또 삼양라면 거기 농장에서 기르는 양떼들이 있고 양떼들을 이렇게 자주 보러 가는데 여러분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장점은 거의 없어요 양에서 있을 장점이라는 건 순하다는 거 이건 뭐 될 텐데 단점이 많은 짐승이에요 양의 단점이 첫째는 시력이 아주 약해요 양은 동물 중에서도 시력이 굉장히 약한 동물이에요 보통 동물들이 시력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시력이 안 좋지 대부분의 동물들이 시력이 좋아요 독수리는 500m 상공에서 지새끼를 노려볼 수 있어요 발견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눈이 좋아요 500m 상공에서 우리는 500m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 사격 훈련하는데 104로 봐 204로 봐 254로 254로는 손톱만이나 해요 그거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 한국 군인들이 얼마나 사격술이 뛰어납니까 미국 군인들 다 놀래 자빠진 미국 특공대들이나 우리 한국 방위들이나 마찬가지로 그거에 비과할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 엄청 시력이 약한데 어느 정도 약하냐 3m 앞을 볼 수 없어요 3m 앞을 그러니까 양은 이동할 때 아침에 풀밭으로 이동하는데 그 앞에 가는 놈 꽁무니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에 가는 놈 꽁무니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시력이 안 좋은 동물입니다 두 번째 양의 단점이 뭐냐면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요 양은 한 번 집을 이렇게 아침에 풀밭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돌아오면 못 돌아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아주 그 길치예요 길치 길눈이 아주 어두워요 그래서 양은 양때를 벗어나면 위험해요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가시밭에 막 처박히고 위험해져요 세 번째 양의 단점이 뭐냐 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수단도 전혀 없어요 모든 동물들이 아무리 약해도 자기 보호 수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컨키 같은 거는 싸울 힘이 없으니까 누가 공격해 오려고 하면 아주 독한 방귀를 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방귀 냄새가 지독해 가지고 이제 건들지 못하게 그게 자기의 보호 수단이에요 여러분 고슴도치 보십시오 약해요 그런데 누가 잡아먹으려면 가시를 확 돋웁니다 고슴도치 가시 얼마나 싸납습니까 그러면 깜짝 놀라서 또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카멜레온이라는 파축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파축류들이 그래요 자기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은닉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낙엽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어버려요 자기 몸이 이거 못 찾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보호 기능들이 다 있어요 뭐 웬만한 또 짐승들은 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빨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뿔 여러분 들소 물소 이런 것들은 사자한테 못 당하잖아요 뭘로 하는 거예요 뿔로 받는 거예요 뿔로 너 죽고 나 살자 나도 죽지만 너도 죽어라 뿔로 그냥 집어 던지면 그 뿔에 찔리면 사자 죽어요 그러니까 사자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사슴 같은 건 너무나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빠른 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뭐예요 전무해 전무 아무것도 없어요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수단도 없고 전무하다 정말 무방비 완전 무방비 그게 양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늘 푸른 풀밭으로 가야 되는데 또 물가로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데려다 줘야 돼요 목자가 데려다 줘야 돼요 방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방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방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나간 길 하루 동안 하루 나간 길을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또 목자가 불러서 데리고 와줘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방어 능력 전혀 없어요 목자가 그냥 너희들끼리 풀 뜯어라 혼자 어디 놀러 가버리면 다 물려 죽어요 사나운 이리대 사나운 맹수로부터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 인생과 같아요 우리가 다 양과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과 같아요 각기 제길로 갔지만 여러분 양에게 있는 단점 여러분에게서 한 번 찾아보십시오 나에게서 한 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다 장점도 많으시겠지만 단점을 한 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시력이 좋으십니까? 눈, 육안의 시력 말고 여러분 영안의 시력이 좋으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시력이 약해요 앞을 볼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야 돼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게 보여야 돼요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내 기도를 도우시고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보이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영안이 약해요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목자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 여러분 우리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노후에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아냐 그 말이에요 다 헤매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나서요 왜요? 우리에게는 표대가 있어요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행인 거예요 표대가 분명하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은퇴하고 노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잖아요 분명 안 하십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붕어빵을 사가지고 저도 전국을 돌면서 또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구워주겠다 그래서 꼬심을 당했어요 같이 하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면 안 돼요 방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어 능력이 없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지금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 사탄을 대적할 힘이 있습니까? 공격 무기가 있습니까? 방어할 수단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훨씬 영악해요 우리를 갖고 놀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지 않으면 성령의 검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 받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 주관자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셔야 되고 내 인생의 참목자, 안내자 반드시 필요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란다 반드시 구름통에 빠집니다 가시바한테 걸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입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가지고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주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못 느끼시는가요? 여러분의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그분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분만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아직도 지금 1절이 안 끝났습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냐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세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은 없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여주시겠다 그랬어요 내 원수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5절까지 끝났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안 해도 돼요 그건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거는 목자의 몫이에요 양은 따라만 나가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목자가 염려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이 꼴이 많을까 어느 쪽이 꼴이 많을까 그거는 목자가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된다니까요 따라만 가면 자 풀밭이다 마음껏 마음껏 놀고 마음껏 먹고 우리를 누이신다 그랬어요 풀밭에 누이신다 둥글면서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마실까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왜요? 그거는 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좋은 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좋은 것으로 어떤 것으로 인도할까 그거는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염려하고 우리들이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지 말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가서 즐거워하기만 하면 돼요 가서 마음껏 즐기기만 하면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똑똑하다고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서 내가 찾겠습니다 꼭 그런 양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자녀들이 엄마 나 뭐 필요해 나 뭘 나 학원 보내줘 그런데 그 학원비 너무 비싸서 어쩔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동화점과가 그렇게 사고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동화점과 사가지고 숙제번 답 다 나왔어요 다 베끼고 잘하는데 보여주라 안 보여주고 나쁜 놈들이 동화점과가 그렇게 사고 싶은데 비싸요 그때 돈은 막 2천 얼마 하고 그랬어요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발현하든 사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네가 왜 걱정해 네가 학원비 걱정을 왜 걱정해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은 그런 거 걱정할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효도하면 돼요 잘 돼서 갚으면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예비하신 것을 그대로 기쁨으로 받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곰이나 이리를 두려워할 필요 양이 곰이나 이리를 왜 두려워합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하죠 오늘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처치할까 오늘 이리때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양이 그건 목자가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도와달라 하겠습니까 다 알아서 하세요 양은 이 목자들은 두 개의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신다 그랬죠 이 지팡이 하나는 뭐냐면 끝이 이렇게 동그란 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양떼들이 이렇게 모을 때 목을 걸어서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래서 양을 이끌어가는 데 사용하는 지팡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공격용 지팡이예요 끝이 뾰족해요 그래서 사나운 곰이 나오면 그걸로 찌르는 거예요 이리가 나오면 그걸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과 이리가 나오는 것 우리가 두려워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십니다 다이시 경험했잖아요 다이시 자기가 아버지 양떼 치는데 곰이 나타나요 이리가 나타나요 다이시는 뭘로 이겼습니까 물멧돌을 던져가지고 다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하면 정말 가난한 복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을 방황을 했어요 40년을 그 때악볕에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날마다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이게 푸른 풀밭 아닙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목이 마를 때마다 샘물이 터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실만한 물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와 매출하기가 푸른 풀밭이고 반석에서 터져 나온 그 샘물이 실만한 물가가 됐어요 싸나운 아말렉 족속들이 막 후미를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쌈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다이슨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 실만한 물가가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 말라 두려워 말라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 전수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아니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부 6장 33절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0편 34편 10절 말씀 시작 공피파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도 줄여요 사자도 사냥 못하면 몇 날 며칠을 꼴딱 졸아요 그러나 여와를 악망하는 자 여와를 구하는 자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또 우리의 생사부를 모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부족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푸른 초장으로 쓸만한 물가로 또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안이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함이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평생 나를 따르겠다 그랬어요 따른다는 말은 나를 찾아다니면서 나를 붙잡는다 나를 붙잡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를 어떻게 따라야 돼요? 멀찍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게 아니라 예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주여 나를 붕이력해 주시고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주여 내 삶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언제까지 붙잡아 주시겠답니까? 내 평생 내 평생에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평생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나요? 싹군들은 버리고 도망가요 곰이 나타나고 사나운 이리떼가 나타나면 자기 목숨 살려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지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신데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선한 아들을 궁유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자식 버리는 부모 보셨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도 자식을 못 지켜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마리아 성을 한 달 동안 이렇게 그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이렇게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니까 성 안에 음식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고 그게 죄의 대가예요 아주 참혹한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잊을 수 있어요 오죽하면 잊을 수 있어요 못 지켜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택한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삼은 이상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해초리로 그냥 우리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이다 평생토록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의 모든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푸른 풀밭으로 또 푸른 풀밭으로 십만원 물가오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